사람을 죽여놓고 기억이 안 나요? 조사받고 증언도 했던 사람인데 기억 못하는 게 가능한 일이란 말인가요?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가 그 집에 다시 들어가려면 애를 가지는 방법밖에 없어. 언제 없어지셨는지도 모르겠다. 도대체 환장할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? 그래야 제발 좀 한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? 아버지 그래도 이건 아니죠. 아버지는 염치도 없으세요?